자, 미키 향수 부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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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고 하핳 하핳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체육가 사비 MMA 합정력 2번 출구 앞에 있는 여기에 제가 왜 왔냐 1승 무패파이서 조작경기로 의심되고 있는 윤형빈씨랑 이제 뭐 주짓수, 레슬링, 그래플링 컨텐츠를 하나 찍으러 왔는데 그 하나만 찍으면 좀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요즘에 어, 밀고 있는 고량주 컨텐츠로 어, 하나 하려고 어, 왔습니다 자, 프로틴에다가 이제 물 대신 네 고량주를 넣고 이제 흔들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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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먹던거 어 영어라서 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핳하핳 어 이 정도만 참으면 될거 같아요 예 자 오우 예 저 형은 내가 완전 진짜로 레슬링 이런거 할 줄 알고 예 지금 몸풀고 있더라구 아, 진짜요? 나는 그거 안 할거거든 하핳하핳 그냥 그래플링 하는 척 하면서 막 반칙하기 알지 반칙하고 안했다고 우기기 이걸로 갈거거든 예 혼자서 진지하게 저렇게 생각하는거 아니 눈빛이 엄청 진지하시더라구 아까 무서웠습니다 하핳 왜냐하면 이제 조작경기만 하다가 실제로 뭐 할라그러니까 두렵거든 하핳하핳 하핳하핳 너 그 경기 봤냐? 봤죠 선배님 소름대가 엄청 내가 봤을때 정타도 아니었어 슬립으로 넘어졌는데 막 심판이 그냥 막 말리더라구 프로레슬링처럼 알지? 하핳 하핳 문홍이 형이 야 빨리 말려 야 쟤 쟤 지치기사에 빨리 말리라고 하핳하핳 하핳 그러더라구 하핳 어 고량주 우와아 하핳 이제 넣고 쉐이킷 하시는거지요? 네 이거는 구멍이 작아서 네 아예 냄새를 맡을수도 없어 이거는 아 그렇네 아예 구멍이 한번더 보여주십시오 아 조그만하네요 응 바로 먹어야겠는데요 하핳 마다 한번만 봐 볼게요 네 와아씨 포학교 하핰 하핳 하핳 으악 하아 하아 선베이 괜찮으십니까? 하 어떻습니까? 하아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너 한번 먹어 볼래? 맛만 봐봐, 진짜. 맛만 보겠습니다. 맛만 보세요. 아, 그래? 입이 막 안쪽에 얼얼합니다, 이렇게. 이빨까지 얼얼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아니, 유영빈이 형 어디 갔지? 지금 찬이십니다. 아, 그래? 야, 로드FC. 상수 선수, 야. 오른손 영하자. 오른손 가슴만. 오른손, 왼손 오른손.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아, 조용히 달려들어요. 아, 조용히 달려들어요. 아, 근데 맞았어요. 박찬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야, 로드FC. 수면제 파이터. 알죠, 로? 아, 수면제 파이터. 몸 진짜 좋으신데요? 한 번만 볼게요, 예. 아니, 수면제 파이터. 야, 이게 또 있고. 또 누구 있지? 태성님, 태성님. 어, 또 로드FC. 와, 김태성 씨. 루페 파이터. חı. 나이스 파이터. ائIZK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ochooo. 한 번 한 번 하면 되거든 한 번 먹어봐 미키 형도 최고예요 미키 형도 최고예요 미키 형 진짜 아 왜? 아 말고는 잘 안 돼 아 그래? 나쁘지 않아요 많이 좀 먹어봐 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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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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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야 뭔 소리야 와 진짜 와 진짜 야 이거 미국에서 안 들어서 왔거든 와 몸 죽인다 야 너 바디빌더야 격투기 선수야 뭐야 이거 야 대박 대박 진짜 근육이 있으면 안 아프지 진짜 와 조금 와 눈빛 풀어나 눈빛 풀어나 눈빛 풀어나 눈빛 풀어나 보충제 형이 이제 이거 할 거거든 한 잔만 먹어봐 그리고 미키 양수 보충제 최고예요 이것만 하죠 자 앞에 보고 미키 양수 보충제 최고예요 미키 양수 보충제 왜? 왜? 아 이거 너무 많이 아 진짜로? 어 런칭 하겠다 너 너 저기 와봐 와봐 어 진짜 맛이 괜찮거든 어때 맛이요? 죽여줘 아 그래? 딱 먹고 아니 이거 어차피 다 자료 화면으로 쓸 거니까 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야 형빈이 형 왜 안 나오냐 지금 나 와가지고 뭐 무섭다고 하는 거야 뭐야 형빈이 형 형빈이 형 야 형빈이 형 불러와봐 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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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요거는 좀 진지하게 좀 따줘야돼요 아 미키광수의 보충제랑 아 연예인들 무슨 막 가슴사 이런거 많이 하잖아 최지방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징을 런칭해 미키광수의 징 아니 이건 웃기는거 아니고 웃기는거 아니고 딱 먹고 미키광수 보충제 최고의 요거 딱 5초만 아 나 웃겼나요? 네 아 나 웃겨본적이 별로 없는데 웃겨가지고 요거 마지막에 쫙 다 털어넣어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도리광수씨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자 미키광수 보충제 오 액션 하니라고 이거라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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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디로 가는거냐 하하하하 아니 이것도 못버티고 무슨 연기를 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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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것 고량주 어떻게 안해 changes? 냉면당 melody 바쁘트 하하하하하 아 몸이 예술이네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바로 뱉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걸 버틴 거야 찬순은 어떻게 버틴 거야 형님 일단 먹이려고 참았어요 뭐라고? 옆에 사람 먹이려고 참고 입에 딱 넣었을 때 바로 알았어 아 이거 쓰리다 근데 참았습니다 저는 진짜 너는 너는? 저는 코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 그냥 딱 먹자마자 바로 바로 뱉으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버틴 거야? 저는 어제 일 끝나고 한 잔 했는데 똑같은 맛이 나네 지금 익숙했어요 지금 더 달라고 나뉘어 그걸 어떻게 버텼어? 예정인 저희는 약간 알았잖아요 혼자 몰랐어 맛있는데 맛이 올라올게 이래? 최고야 이것만 좀 해주세요 네 마스크 놓고 겁먹지 말고 그냥 가 아니 지금 제가 그 프로틴 하나 런칭해가지고 그냥 딱 그냥 이거는 웃길 필요 없어요 딱 마시고 미키 향수 프로틴 최고예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자 마시고 왜 이런 거야 조 Anjo 죄송해요 뭐야 아 pistol 나 유튜브에 고량이 주는거 못봤어요? 그거bble 저기 봐봐 저기 애들iem gol 어떻게 하는거야? 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니 얘네들이 형 하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형 하라고 그랬어 드론 드론 뭔소리야 아 왜왜 오오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야야야 하하하하 현남게인스타 야야야야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